오연더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오연더락 오연더락 씨 역할을 해요. 사실 앞전에 오연더락을 가사를 제가 중간에 좀 옆부분에 틀렸어요. 사실 그 가사가 아니니까요. 이번으로 한번만 더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아 앵콜곡 가자. 준비를 안했잖아요. 맞죠? 준비를 안했죠? 네. 갑작스럽게 준비를 안했죠?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니까 좀 속닫고는 좀 그것보다 뭐 너무 생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오늘 준비를 안했는데 사랑이니까 하나 더 만들어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삼천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알람스루엣다우즈 만들게요. 네. 이 곡을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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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